안녕하세요. 2023년 계면년의 우리 GT생분들. 새해에도 3제로 마음과 몸,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죠. 근데 지난 2년, 3년간에 좋지 않았던 기운으로 난 상처가 너무 크죠. 근데 금전적이나 문서적이나 해결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나한테 나쁜 일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방 내일모레 뭐 괜찮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. 한 2, 3년은 고생도 하셔야 될 거예요. 우리 좀 진짜 마음 말 그대로 공유한 마음이 너무 컸을 거야. 겉으로는 웃지마 속으로는 너무 힘든 시기였고 또 여자들 분 같은 경우 애들은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내가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국이고 남자 같은 분들은 내가 그냥 가장한 가장이 돼 가장 아닌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기가 죽어있는 그런 가장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 어떻게 말을 하자면 내 후년, 내 한 3, 4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 아팠던 상처가 좀 굳어지지 않을까? 좀 울었던 눈물이 좀 닦아 나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니 2, 3년만 잘 버텅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팅 하세요.